네, 주노주노입니다. 와, 지금 이쪽에 제 사육방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비바리움들인데요. 소형 비바리움이죠. 이게 2020, 30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cm, 20cm, 30cm라는 거고요. 또 한 번 들어왔습니다. 예, 방치. 방치에 가까운 비바리움인데 아, 사실 이 비바리움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개구리의 숲, 매니아 우리 양서류 좋아하시는 개구리의 숲님이 이거를 만들어서 저를 주신 비바리움인데 너무 예뻐요. 비바리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비바리움을 제가 거의 한 1년 정도 이런 식으로 그냥 벗거든요. 물만 주고 방치를 했습니다. 이 안에 어떻게 지금 이 비바리움이 변해 있는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 방치 콘텐츠 좋아하시길래 이번에는 좀 비바리움 방치 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 속의 어항은 일명 무환수 어항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어각이와 잦은 물갈이가 필요 없는 친환경 어항입니다. 유튜버 원스팜님께서 개발하셔서 제품화한 상품인데요. 수초와 미생물을 활용해서 스스로 자연정화된다고 합니다. 제 지인도 이 제품으로 물생활을 하고 있는데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의 테이블팻에 검색해주세요. 한번 이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짠 와 지금 이게 사실 스트리밍이라고 주기적으로 이 풀들을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건드리지 않았더니 완전히 이 안에 지금 풀바다가도 있습니다. 물바다가 아니라 풀바다가도 있어요. 풀들이 너무 자리를 잘 잡았고요. 이 식물도 근데 보면은 나름 또 잎사귀가 조그맣고 귀엽잖아요. 모양도 있고 이게 이제 매니아들한테는 조금 핫한 그런 식물인데 제주 애기모람이라는 식물이에요. 이게 제주도 자생종이라 그러고 제주도 지역에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잎사귀가 모양도 예쁘고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벌이 많은 분들이 벽면에 후면이나 뭐 이렇게 바닥면에다가 이렇게 까는 용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제주 애기모람이 막상 키워보시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잘 퍼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요즘 많이 자랐잖아요. 환경이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습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공중 습도가 좀 충분히 있고 빛이 잘 쬐지면은 충분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 비바리움도 아예 트리밍을 안 한 건 아니고 솔직히 이거는 약간 돈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소량으로 판매할 때 여기서 필요한 만큼 떼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최근에는 거의 안 건드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라있는 상태고 이게 제가 이제 공중 습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비밀이 하나 있다면 이 위가 이렇게 뚜껑을 보시면은 뚜껑의 사이즈 이렇게 맞게 아크릴로 이분이 이렇게 뚜껑을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원래는 철망이라 환기를 위해서 동물을 키울 때는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기가 잘 돼야 해서 이렇게 철망이고 봉기가 위로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딱 사이즈가 딱 맞죠. 이렇게 아예 밀폐를 시켜버리니까 공중 습도가 이 안에서 높아지는 거죠. 습도가 높으니까 식물이 더욱더 빠르게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좀 정글 식물류들 정글 플랜츠 종류들은 높은 습도를 높은 공중 습도를 요하는 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명을 세팅을 해가지고 쬐주고 있는데 이 조명도 사실 식물등이에요. 저 조명이 생각보다 수명도 오래가고 좋더라고요. 저 뭐냐면은 그 엑소테라 제품이거든요. 식물등으로 엑소테라에서 나오는 등인데 사이즈가 되게 조그매요. 이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인데 광량이 굉장히 또 세고 수명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거의 뭐 지금 한 번도 교체 안 하고 1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딱 지금 이 환경이 얘네한테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가운데 뭐 이런 베고니아가 있긴 한데 베고니아도 사실 이제 너무 많이 좀 또 자랐을 때 제가 조금씩 이제 잘라주고 잘라주고 해가지고 2mm 정도 남아있고요. 특이한 식물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 식물이 뭐냐면요. 이 옆에 사실 본체가 좀 크게 있거든요. 어 좀 귀한 식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그 식물이 이제 잎사귀예요. 잎사귀만 하나 제가 떼다가 바닥에 심어놨는데 여기서 뿌리를 내렸더라고요. 저번에는 이제 뿌리가 얕아서 꺼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뿌리가 이제 너무 단단하게 내려갔고 제가 이게 꺼내지 못하겠어요. 뿌리를 내렸다는 거는 여기서 또 새로운 식물이 자라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옆으로 가면요. 와 벌써 춤 움직임이 하나 있는데 와 이 친구 화이트 트리플옥이 안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는 저 친구 이제 화이트 트리플옥 중에서도 블루아이 눈이 파란 그런 친구인데 이게 약간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거의 비슷한 환경 세팅이었는데 이제 여기는 동물이 없고 여기는 동물이 있고 동물이 없고 있고에 따라 또 비바림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도 원래는 더 식물이 울창하게 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개구리가 처음엔 조그맣거든요. 그래갖고 조그매서 식물을 해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얘가 이제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사이즈가 커졌더니 여기저기 좀 식물이 좀 뽑히기도 하고 듬성듬성 조금 이제 손상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제 쌀길을 찾아서 식물들도 알아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 모양은 조금 지저분해지긴 했어요. 아무래도 동물의 배변도 있을 것이고 이 사이에 보시면 이건 이제 보석란이라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귀하다고 했던 식물이 이 친구예요. 이게 이게 약간 자세히 안 보이네. 이 식물이거든요. 이게 야자수처럼 두꺼운 이 줄기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두꺼운 잎들이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이 잎 한 장 한 장이 꽤 크거든요.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오메. 떨어졌다. 어차피 뭐 떨어진 김에 좀 이것도 옮겨서 심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커다란 잎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옆에 바닥에 놨더니 뿌리를 내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번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몰랐는데 잎꽂이로도 번식이 되는 그런 식물인가봐요. 특이한 식물인데 위에서 붉은 꽃이 피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꽃이 다 졌는데 꽃이 필 때는 한창 여기가 전체다 붉은 꽃이 쫙 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트리프로 한 마리 잘 살고 있고 이제 사실 비바리움의 묘미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비바리움 영상 같은 거 올리면 비바리움 청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문의가 많았는데 관리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관상을 위한 관리지 이 비바리움 자체는 특별히 관리할 게 많이 없긴 합니다. 왜냐면요. 이 안에서 얘네가 한번 좀 자리를 잘 잡으면 식물이나 동물들이 자기들끼리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세팅이 되거든요. 환경만 맞으면 이 안에서 알아서 좀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먹이를 주면 이 개구리가 똥을 싸잖아요. 그럼 이제 똥이나 이런 배설물들을 이 안에 이제 톡톡이라고 작은 톡톡이나 뭐 쥐며느리 같은 분해 생물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분변을 먹어치워서 분해를 시키고 유기물이 쌓여갖고 이 식물에 영향이 되는 거죠. 환경이 맞으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생태계가 순환이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이 제가 작을 때는 이 비바리움이 괜찮다 그랬는데 지금 얘가 자라면서 좀 이제 모양이 많이 망가졌다 그랬잖아요. 사이즈에 맞는 그 생물 양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작은 비바리움에는 사실 작은 양서류 한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가 딱 적당한데 지금 이제 양서류 이 친구가 너무 커지면서 여기 이제 용량을 좀 초과한 거죠. 빠른 실내로 이 친구가 이제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물생활에 있어서도 수초를 이용한 뭐 무한수항 이런 게 있기도 했잖아요. 무한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바리움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더 쉽게 식물과 동물이 함께 조화를 이뤄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사이즈가 작기는 하지만 이 사이즈가 커다란 비바리움을 만들면은 이제 조금 더 커다란 종들, 또 많은 종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동물을 키우는 것도 재밌지만 식물이 자라나고 늘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요즘은 이 비바리움을 꼭 동물이 키우지 않더라도 그냥 식물만 키우거나 뭐 관상용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셔서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직접 뭐 만들 수도 있고 직접 만들거나 그러면 더 재미있는 취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uploaded